전면 시행 중인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최하위권인 충남과 경기도는 30%가량 차이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11개 시도 가운데 공립단설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한 끼당 경기도는 2,830원인데 비해 대전은 2,610원, 세종은 2,250원, 충남은 2,034원이었습니다. 살인 유치원은 차이가 더 커서 경기가 2,830원인데 비해 대전은 3분의 1이 적은 2,050원에 불과했고 세종 2,250원, 충남은 전국 최하위로 1,920원이었습니다. 안 의원은 유치원 급식 단가에 대한 격차 해소와 교육부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.